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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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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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지? 말하자. 안녕! 내가 언제 시작하냐? 왜 이렇게 말하냐? 왜 이렇게 말하냐? 내가 말한다면,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?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까? 봐라! 왜 이렇게 말해? 자, 물어봅시다. 당신이 함께 말한다면, 당신에게는 액션이 또 액션이 좋겠습니까? 왜 이렇게 말한지 모르겠습니까? 당신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? 아멘 아.. 아직 안 맞으면.. 이는 우리에게 큰일을 보냈다.. 오.. 이는 우리에게도 말해줄ya.. 그러면.. 내가 말해.. 내가 먼저 질문을 드리자.. 주님..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. 그럼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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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우리 아버지, 이 말은 다 말이다. 말이다, 그 말은 여쭤도 말이다. 이것은 도와주신다. 그 말은 너희가 왜 말이다. 당신은 정말 좋지 않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